베트남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한국은 되게 반도체 강국입니다. 생각보다 스마트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.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.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상당히 중요셔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. 이상입니다.